코랑 다 만드신 거에요? 그렇죠 이거 없어요 얼굴 선글라스 끼는 것 때문에 이게 아 민자지 민자가 아니라 아예 톡 파 있어요 거기 딱 끼울 수 있게 얘는 얼굴 있는 거 싹 그냥 덮고 리페인트 한 거고 칼도 칼이 두꺼우니까 뭉둥이 막 해가지고 칼날도 05티 딱 다른 거예요 전부 다? 네 칼날 다 만들어주고 손목도 꺾어줘가지고 손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약간 뭐 액션감이 좀 덜 한 거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컬러 컬러 영상 미리 플라판 어떻게 휜 건 어떻게 휴신 거에요? 플라판을?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를 꼬아가면서 이렇게 돌돌 말고 꺾고 하면서 하는 거에요 어 이건 언제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세요 이런 거 이런 거 궁금해 하거든요 사람들이 헤어드라이기로 싹 구워가면서 영상 미리 해서 되게 잘 꾸겨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보여주면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 바디에 있는 관절 부위는 싹 버티며 꺼가지고 싹 버티며 머리카락도 얘 말도 안 되는 머리카락 부터 있잖아요 떡밥 같은 거 그거 다 지거하고 이맛밥도 싹 밀어주고 그리고 05T로 살짝 또 머리카락 얇은 걸로 하나 딱 올려주세요 플라판으로 다 해주시고 네 일시쌤